심지어 큐브를 사서 하는건 별로인것 같고 이거 한번만 해보자 티타늄하트 에이픽 잠재 세개 있어야될거 같애 자 33억 정도 되죠 이제 트라이를 합니다 어디까지 레전베지 노작값이 83억이니까 한 50억 정도의 기회가 있다 50억이니까 11세트? 이게 50억인 것 같은데? 레전 올려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성공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갑니다 이걸 할만하지 않을까? 아닌가? 괜히 90억대가 아닌가? 아니 유니크가 올라가네 아 됐다 자 그렇지 레전베지만 올려놓으면 게이드가 됩니까 아 진짜 애매하게 966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냐 일단 클릭을 좀 하면서 넘어갔다 막을 수도 있으니까 다 쓰기 전에 가야되는데 다 쓰기 전에 가야되는데 아 이건 아닌가? 괜히 비싼 이유가 있는건데 올라갈 때 지났는데 야 100개 트라이인데 이게 레전베지 못 간다고? 아는 100개 트라이 안온다 아 90명 나왔다 기록할게 60억 아 이게 65인데 70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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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유니크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유니크가 20억 넘는건 5가 아닌데 유니크 올려서 팔기를 썼어야지 레전드라 50 50 50 50 아. 아. 레전 올려야되는거. 이게 개소녀 아닌가 결국에 지금 아 유니크 올려서 팔게 안되네 케마가 하나에 유니크 올려서 팔게 하는게 아니야 유니크도 안가는건가 유니크를 올려서 팔아라 유니크는 레큐로 해야 제맛 아니겠어 아 하트가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레큐로 레전까지 가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레큐로 레전까지 가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레큐로 레... 본전 27%까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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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았네 아 27% 덱스가 89억이네 난 욕심 안내고 83억이 팔아서 본전치기만 해야지 재미도 없고 좋았다 본전치기 안다른 느낌 좋아 보일러 샭 구정 샭 구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